9번 구역 이상감지 알았어 알았어 카드 긁을게 코알레스키 어떤 상태인지 분석하라 음 조바심이 나면서 날카로운 상태긴 하지만 아예 이성을 잃을 정도는 아닙니다 저 기계 말이야 아니 저건 최신식 동물원 지킴입니다 알아듣게 설명을 해보도록 동물원 경비용으로 나온 최신식 보안장치입니다 눈에는 안보이지만 전자막을 동물원 주변에 쳐서 동물의 DNA에 반응하도록 해놓은 겁니다 사람은 그냥 통갑니다 사람은 룰루랄라 무사통과 하지만 동물이 이 전자막에 닿으면 지지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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 나가면 지지지이이이이이이라고? 그럼 다른 출고로 나가자